네,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김건희 문자파동이 일어나고 또 무슨 여론조사팀이 있다, 삼일천하다, 석으로 죽구죽이구 하는 그런 판이었는데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측불호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호남에서 있었던 대표 경선에서도 누적 득표율 87%를 기록하면서 대중과 당원들의 이재명에 대한 기대, 이재명에 대한 희망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최고의 경선은 지금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쟁이 진짜 좋은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체 권리당원의 약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는 확실한 지지를 받았고요. 먹사니즘 그리고 에너지고속도로를 분명히 생활정치, 생명정치, 지방정치를 분명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 2표라는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최고위원 경선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김민석 후보가 1위에 올라섰고요. 그동안 1위를 달렸던 정봉주 후보가 2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기엄을 통했던 한준호, 민영배 후보가 5위권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주 10일날 경기 그리고 대전, 세종이 11일, 서울이 17일, 수도권의 권리당원이 약 39%가 아직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일은 강제 ARS라 그러죠. 그동안에 투표를 안 하신 권리당원분들에게 다 문자가 갑니다. 투표하시라고. 이때도 상당한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이 드라마틱한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30%가 아직 남아있고요. 대의원들도 11%가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전당대회 마지막 날 전에 이 투표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 권리당원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은 누가 1등을 할지 누가 5등을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이죠. 물론 후보들이야 피말리는 경우입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경쟁에 있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 DJ 시대에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광주에서 승기를 잡아서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드라마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요. 호남에서 1위를 했다고 해서 수도권에서 1위가 유지된다는 보장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불허입니다. 결국 각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권리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하면서 민주당의 비상 시국, 비상 지도부를 18일 날 선출하지 않을까 여겨줍니다. 기대가 만점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권리당원 ARS 투표가 있고요. 또 수도권에 계신 분들도 놓치지 말고 민주당 전당대회의 한 표를 던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가 오더라도 민주당 당원이 아니시더라도 여론조사가 오더라도 응하셔서 자기의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소식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과 조국 두 대표가 친분을 계속해서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이죠. 1일이죠.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 자리로 직접 찾아가서 약 두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겠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용산발 다중국가 위기와 해결 대책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는 또 10년 전에 두 사람이 찍었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아마 조국 대표가 방문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이 공동정권 종식에 공감한다. 지금 얘기죠. 결국 우리가 흔히 대선, 아, 전해부터 대선에서 나왔던 조국은 돌격대, 그리고 이재명은 본진이라는 윤석열 정권을 거꾸로 뚫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전략전술이 지금도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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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가신 분들도 있었을 테고요. 휴가를 못 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 52%가 휴가비 부담 때문에 여름휴가를 포기하고 미정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죠.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휴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휴가 계획이 있다라는 분은 48.5%에 불과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이라든가 비사무직 5인 미만 사업자의 종사자 일실 속 상대적으로 휴가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요즘에 휴가 가면 몇십만 원을 갖고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려면 돈 100만 원 있어야 가는 게 사실인 거죠. 돈 100만 원 쓰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휴가비 부담돼요. 특히 애들이 있는 집은 어쩔 수 없이 가겠지만 꼬마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휴가를 안 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슨 휴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휴가를 갔습니다. 오늘 떠났습니다. 윤석열은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가면서 또 갑질까지 합니다. 국민들은 고통이고 민생은 엉망이고 나라는 망해가는데 무슨 면목으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휴가를 갑니까? 휴가 가서 쉴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국민 50% 이상이 비용 때문에 휴가를 못 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휴가를 오늘 떠난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휴가를 저도로 갔었죠. 저도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일설에 따르면 임성근 부부가 저도까지 찾아갔다. 그런 얘기까지 들렸었는데요. 오늘은 가서 오늘부터 출발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자기도 좀 창피한지. 휴가 중에도 민생 현장을 탐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쉬세요. 휴가 가서 그냥 쉬세요. 그냥 푹 쉬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사실상 총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나온 게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아예 실종이고 국정운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0점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점수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운영 시책이 나온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기억나는 건 뭐냐. 탄핵을 막아라. 108명을 지켜라. 최상병 특검법을 막아라. 김건희 특검법을 막아라.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유일한 시책이고 오답니다. 우리에게는 108명이 있다. 오직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술책과 묘책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용기인은 우리 김기현 변호사, 박정원 대령 그리고 백혜령 팀장에 의해서 이 정권이 주가 조작단 세력이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 정권이 마약까지 봐주는 정권이다. 마약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상까지 품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윤석열은 휴가 가서 편하게 폭탄주를 먹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이런 정권이 들어선 것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내일 6일날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여기서 방송사법, 방송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자. 방송이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영방송이 정말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자. 이러한 방송사법도 내일 거부할 거라 합니다. 윤석열의 휴가는 거부입니다. 거부하자. 또 진짜 절절하게 우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것을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죠. 이것도 거부하겠다. 그러니까 내일 한덕수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걸 통과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쉬시면서 그래 전자결제로 승인한다는 것이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노란 봉투법. 오늘 노란 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거부하겠다. 휴가지에서의 거부. 거부하러 간 모양이죠. 거부하러. 국민 갑질하러 간 휴가. 바로 윤석열의 휴가. 국민 갑질 휴가가 바로 윤석열의 휴가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경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 거부권을 45번 했죠. 지금 아마 버금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20번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거부권 행사가. 조만간 거부권을 갱신하는 기네스버게오를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뭡니까? 국회를 무시하는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계속 거부한다.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고 국회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기네스버게 아마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피하죠 정말. 창피할 따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찰에서 윤석열의 검찰에서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찰이 아니겠습니까? 한 3천 명 정도의 유력 인사 또 언론인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요. 이들은 뭐 수사상 필요하다라는 거로 둘러대면서 통신기록을 조회했죠.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전화가 국가기구에 의해서 사찰당했다. 내 통신기록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하고 통화했다. 통화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조회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바로 개인에 대한 인권, 개인에 대한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검찰 정권의 검찰이 3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짓거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대검 반부패 수사 1부에서 한 것입니다. 이재명, 추미애, 김병기 의원, 또 우리의 이문정 검사까지. 이문정 검사는 이번 14일에 열리는 김영철 검사 탄핵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또 문제가 있고 비밀에 있던 부정부패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고발 뉴스, 뉴스버스 등의 기자들도 다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윤석열이 후보 시절에 공수처에서 수사를 명분으로 해서 수사를 위해서 통신조회를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사찰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부에서 검찰이 3천 명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기록 조회는 뭡니까? 이거야말로 사찰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그 시간에 좀 진짜 부정부패하는 사람이라든가 도둑이라든가 강도라든가 이런 사람은 마약이라 좀 잡지. 마약은 세간에서 통과시켜주고. 압력 넣고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사찰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폭염은 못 참겠다. 그러나 윤석열은 더 못 참겠다. 지난주 토요일 날 그렇게 날씨가 더웠죠. 그 날씨 더운데 우리의 시민들이, 촛불 시민이 4천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광화문시처압이 아니라 홍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4천 명이 모일 정도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3일 오후에 젊은매거리 홍대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젊은 청년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청년이 앞장서서 윤석열을 끝장내겠다. 그러한 구호와 얘기도 상당히 나왔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1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준숙에 대한 임명, 그리고 공영방송 불법자 기도, 일본 사도강산 문제, 한미일 군사동맹 가속화 문제, 그리고 윤석열의 매국행보, 대통령실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이 집회에서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수, 가수 백자가 집회에 참석해서 오늘도 탄핵이 필요한 거죠. 노래, 이 노래를 공연했다고 합니다. 더워도 폭염은 못 참겠다. 윤석열은 더 못 참겠다. 더워도 우리는 거리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공연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공연했다고 해요. 얼른, 뱅, 뱅을 끌고는 것 ~!